시흥시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 시흥시 학교복합시설 소외넣아들이가 개관합니다. 8월 둘째 주 빠르고 간편하게 시청소식을 전하는 시흥시청소식의 김유경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요즘 전국적으로 전세피해 사례가 늘고 있죠. 전세를 구하려는 청년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시행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. 본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집을 계약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 대상 자격이 되면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.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 시흥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피해 취약한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혹시 시흥의 학교 복합시설 브랜드 들어보셨나요? 시흥시 학교 복합시설 제2호 소련언아들이가 탄생했습니다. 학교 복합시설이란 학교 내 문화, 여가공간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돼 도심 내 부족한 인프라를 보충해주는 공공시설을 의미하는데요. 현재 시흥의 학교 복합시설로는 백온누리초에 위치한 백온너나들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백온너나들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2호 소련언아들이가 8월 18일 개관합니다. 소련언아들이는 신천동에 위치한 소련초등학교 내 조성돼 조리실습실 같은 문화공간부터 공영주차장까지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체 생활구심점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. 앞으로 시흥시민과 함께할 소련언아들이에서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들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이었습니다. 김유경이었습니다.